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, 최인영 기자 등호사인 NC 다이노스 이태일 대표이사가 사임한다. NC는 이 대표가 피로가 누적돼 오랜 기간 재충전이 필요하다며 올 시즌 종료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7일 밝혔다.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NC를 이끈 이 대표는 구단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. 구단은 신임 대표로 NC소프트 황순현 최고소통 책임자 시코를 내정했다. 황내정자는 2011년 NC가 창단 초기에 잠시 구단 사장을 맡은 적이 있다. NC는 구단 이사회에서 논의 후 선임을 결정할 예정이다. 정식 절차를 거쳐 구체적 사안이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. 이 대표는 그동안 좋은 동료, 좋은 선수, 좋은 감독님, 좋은 구단주님과 좋은 성적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기뻤다. NC 다이노스가 점고 밝은 이미지로 계속 발전하길 바라며 야구단 고문으로서 계속 NC를 돕겠다고 말했다. 에비 골뱅이 이너.co.kr 2017년 12월 7일 14, 46 송고 기상캐스터 배혜지